자 여전히 계속되는 신현명에서 역방어 베이스라인 점퍼 마무리하는 박하나 선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길이가 던집니다 석점 첨가합니다 역전 석점 강길이 개인 선수 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안 돼요 대답만 해줘요 네 다 썼네 이 코치님의 길을 받기 위해 제2의 이미선이 되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켈미에서 줘가지고 끼는데 아직 켈미에서 안 좋네요 가운데 다시 김남디 던집니다 김남디 연속 득점 어떻게 성공입니다 김지영은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연속 득점 2.2라인 2.3라인 서덜레스 선수가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서덜레스 선수가 인사이드를 바라봐야죠 이번엔 바로 패키 성공합니다 파타스 연결, 연결됩니다 노현지 페이크모션 다시 한 번 축하하지 않고 하라고 노현지 한 번 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